방식이래... 반갑습니다. 안녕! 난 ESTJ 규본이라고 해! 반갑습니다. 안녕! 나는 INFJ, 종현이야. 안녕! 나는 IMTP, 노아야. 안녕! 나는 ENFP, 서준이야. 바로 폴빌라 빌려서 파티할거야! 당첨된 거는 비밀로 나는 기부 조금 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용돈 주도 드리고 나 사고 싶은 거 사고 근데 뭐 크리스마스라고 다를 건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로또에 일단 기부 좋다 크리스마스고 뭐고 일단 그 로또로 당첨된 돈으로 앞으로의 계획이나 뭘 어디에 쓰여야 될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거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 크리스마스가 중요한가? 이제 내 인생이 평생 크리스마스입니다 일단 후레쉬 하나만 주세요 아 얘 왜 여기서 일하지? 아 그냥 중 계속 넣어야겠다 아 제육볶음 하나랑요 치즈 계란말이 하나랑 차미씨라 하나 테라 하나 주세요 이렇게 살고 있구나 오랜만이네 아 네 여기 술 하나만 주세요 내가 보고 당황한 티가 났을까? 날 보고 뭐라 생각하려나? 얘가 왜 여기서 일을 하지? 어 네 그 부대찌개랑요 콘치즈랑 소주 두 병 주세요 아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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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크리스마스에도 일을 하는거지? 아 나가고 싶다 아 잔액 부족이에요? 아 진짜 미안한데 밥 너가 먼저 계산해 줄 수 있어? 내가 바로 보내줄게 아 쪽팔리게 실수했네 개선까지 딱 멋있게 했어야 했는데 그 너 카드로 먼저 결제해 줄 수 있어? 내가 조금 이따가 보내줄게 뭐 인간미 있어 괜찮아 네? 다시 한 번 그거 해주시겠어요? 다시 한 번 그거 다 좀 그거 해주세요 제가 다른 카드 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이럴 리가 없는데 아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아 뭐라고 생각하려나 아 돈 있는데 거지라고 생각하려나? 아 나 한 번만 내줄 수 있나? 나 한 번만 내줄 수 있나? 오 뚝팔리게 쟤도 들었나? 아 너무 크게 말해 주셨어 아 으 아 갑자기 왜? 몰래카메라인가? 아니 재밌게 놀다가 갑자기 왜? 내가 오늘 뭐 잘못했나? 한 번 얘기해 봐야겠다 그래 헤어지자 뭐 이유도 말 안 해주고 여태까지 우리한테 지내었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진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유도 말 안 해주고 여태까지 우리 만날 시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 이럴 거면 크리스마스 오늘 왜 나랑 데이트를 한 거야?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완벽한 데이트를 즐겼는데 왜 다 끝나가서 헤어져고 하는 거지? 이걸 위해서 헤어지기 위해서 오늘 데이트를 한 건가? 아니 오늘 이렇게 재밌게 놀아놓고 갑자기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왜 왜 그러는 건데 아니 오늘 기분 엄청 좋게 데이트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잡칠 거야? 나는 집콕 크리스마스 경험이 없어 그래서 꿀팁을 너네들한테 전해줄 수 없어 난 무슨 일 있어도 밖에 나갈 거야 나는 집콕 크리스마스 이제 하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줌을 켜가지고 치킨이랑 맥주 이거를 시켜가지고 같이 먹는 것 같아 대신 이제 내 지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지인의 지인 지인 다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돼 그래야 재밌어 일단 커튼을 쳐 그것도 안마 커튼으로 그리고 SNS 일절 안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좀 넷플릭스 보기 유튜브나 원래 근데 집돌이들은 그런 거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갖고 그냥 집에서 푹 쉬면 된다 예쁘면 나야? 예쁘면 나야? 예쁘면 나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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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